어? 어머어머. 줄 서 있다. 와, 엄마 잘 따시네요. 어머어머. 벌레, 벌레, 벌레. 엄마, 아까는 배축 보기도 싫어하시는 것 같더니만. 야,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. 엄마 몇 개 했냐. 지금 몇 개 했어. 아, 이제 시작하려고. 살펴 해. 이것도 힘드네. 아우, 신나셨어. 벌레, 벌레, 벌레. 와, 얘들 손 너무 느리다. 어머, 이거 자른 것도 봐봐라. 이건 너무 많이 자르고. 이건 덜 자르고. 밑둥이를 잘라야지. 저렇게 적극적이죠. 여기 있고,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.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, 이렇게. 이렇게. 오, 저렇게. 아, 예, 알겠습니다, 엄마. 아, 이거 너무 많이 자른다, 그거. 아, 이거 너무 많이 많이 자른다, 그거. 야, 못 산다, 내가. 어머, 어머. 내가 못 산다. 너무 앞에 자르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. 엄마. 응? 이제 그만 뽑아요. 저기 차에다 실을 데가 없어요, 엄마 캠피카에. 키워서 타면 이거 실을 수 다 있어. 걱정 말어. 어, 교수님. 배도 출출한데. 아, 참이라도 좀 준비 안 하세요? 나는 나선 안 해, 집에서만 하지. 아, 여보. 내 사람이 알아서 오늘 참 해봐봐. 나 좀 먹게, 먹어볼게. 맨날 해놓은 것만 해. 먹어봤지. 아, 우리 동네도 전번에 왔다 갔을 때도. 응? 다 집안 식구들도 그렇고, 주위 있는 사람들 다 음식 맛있다 그러니까. 어머, 어머. 아니,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내가 준비하는 안 할게 빈손으로 하지. 아니, 정말 맛있다. 아니, 맛있다 그러지. 아니, 맛있다 그러지.